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여러분들 참 애를 끌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할 데도 없는 거고 제가 늘 시청자분들이 남기신 글을 다 읽지 않지만 중요 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꼭 챙겨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부분을 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국민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으면 살아남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이 윤 대통령을 보호할 또 힘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홍준표 시장 세미나 주장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다. 국민이 도와야 된다. 이 75%입니다.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본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22%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너무나 좀 냉정하지만 그래도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이 좀 정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일 안 해도 대통령이니까 그냥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7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홍준수 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천문단의 말은 윤 대통령과 국가를 하나로 보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민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다른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75%에 속하신 분들은 대부분 의견을 안 남겼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22%에 속하신 분들은 내가 왜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문을. 그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볼 만합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아주 짧지만 제임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대통령을 왜 보호합니까? 이분은 한 이름들을 꾸민 말을 더한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불이한 대통령을 왜 내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불이한 대통령을 왜 보호해야 됩니까? 존철살인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폐부를 파고드는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고 대통령 자신이 불이한 사람이라고 정의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보호해야 된다. 왜? 당연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 말씀은 이건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공박사 아무것도 한 게 없지. 대통령이 정의를 약속했는데 불이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게 됐지. 그런데 왜 보호해야 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짧게 글을 남겼지만 정말 여러분들 한 번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우리 집에 도덕질하러 들어온 도덕놈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하고 싶다고요? 저는 울고 싶습니다. 글이라는 것이 그냥 손으로 쓴 거하고 가슴으로 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도덕놈이 들어왔는데 그 도덕놈을 보호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나스아 이름들 그 양반을 옹호하고 이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절규하는 시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남기신 분들은 75%에 속하신 분들은 거의 글을 안 남겼습니다. 22% 속한 사람들은 좀 분해서 글을 남긴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가 아닌데 왜 보호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 특검을 받든 그건 다 자업자득입니다. 무려 23명이라면 찬성을 하고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에 눈을 감는 사람을 왜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가 뽑았는데 뻘짓을 하는데 왜 지켜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회현상을 볼 때 항상 다수가 옳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소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75%는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22%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보호해야 되냐 이야기.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 양반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달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더 나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매트에 빠르고 늦고 차일 뿐입니다. 덜 나쁜 놈도 꼬라지가 보기 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년 뒤에 나가나 그 전에 나가나 꼭 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는 소수 의견을 소개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지키자고 하는데 22%는 왜 지켜야 되냐 이야기. 도대체 당신들이 내한테 좀 설득을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내가 뽑았지만 할 일은 안 하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저들의 압재로부터 내가 보호 받아야 될 입장인데 대통령 보호할 게 내를 좀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안이 없어서 표를 줬는데 할 일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찾아서 하고 있는데 왜 보호해야 되냐 이야기죠. 하는 짓을 보면 속에 천불이 나지만 일단 우리가 선택, 선출한 이상 헌법상 내란 외환제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인기는 보장해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라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개판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입을 다물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참 천불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보수주의자인 제가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지시도 못합니까? 중소기업들은 요즘 일감이 없어서 다 쓰러집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침입니다. 죄인들이 판을 쳐도 구속도 못 시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입니까? 누구보다 보수주의자인 내가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맛보기 정도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보호할 만한 일을 해야 보호하지 우리를 속였고 아직도 속이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계속 믿어주고 지지해야 됩니까? 보호하지 않아도 윤통과 한동훈 그리고 부정선거에 입국 다 먹는 국회 민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무슨 보호가 필요합니까? 국민 각자가 자기 보호나 합시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나 보호 잘하고 가족들이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잘 해가지고 살아남으면 3년 임기 마치고 나가는 거고 안 되면 중간에 나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할 생각을 하지 않는 자격 없는 사람을 우리가 책임지고 도와야 된다고요? 참 어이가 없어도 한참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가 아닌 있어서 더 불편하고 해악을 끼치는 무능한 사람을 두고서 지켜보는 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론상으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75%가 보호해야 된다고 22%가 여러분들 왜 보호해야 된지 이렇게 의문하는데 속내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사람들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지지율이 속절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5일자 기사입니다. 전통 지지출 이탈 시작된 위기의 국민의힘 지지율 20%대로 주저앉아 60대와 70대 이상의 각각 7%포인트 16%포인트 하락 보수 진영에서만 7%포인트 하자 이 사람들이라면 걱정 안 하겠죠. 너희들이 뭐 찍소리해봐야 그 동네 사람들은 찍을 수 없을 것이고 가두리 양식장이 갇힌 사람처럼 우리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9%로 윤정부들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24% 벗어나지 못하는 윤 지지율 tk에서조차 부정평가가 압도적이다. 총선 참패의 지지사유 모르지만 긍정평가는 맹목적 지지는 급정 맹목적 지지는 어떻게 급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여러분들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